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응연던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협상에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습니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한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교역순위 1위와 2위 모두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발효된 한 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매년 5에서 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은 인구 9천만 명의 신흥시장으로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2009년에 발효된 일본 베트남 FTA 체결로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지만 이번 FTA 체결로 타이어와 면직물, 철도 차량 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에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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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